오늘 우리는 현대백화점 그룹 최고의 헬장을 가리기 위해 각 계열사를 대표하는 헬장들이 이 자리에 보였다. 규칙은 간단하다.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맥게임을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백화점 그룹 최고의 헬장을 가리기 위한 게임이 시작된다. 과연 2021년 현대백화점 그룹 최고의 헬장의 영위는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총 4번의 게임을 통해 최고의 헬장을 뽑겠습니다. 게임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미션 동작을 겸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밀어버리고 싶네요 아 밀은 게 어디 있어요? 제발 그만해 내 근육 다 27번 탈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한 피자 한 두 조각 먹는 거 같은데 그냥 종서야 218번 탈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걸 얘기 좀 해 됐지 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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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456번 통과 수아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게임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채 제한시간 5분 이내에 주어진 모양을 잘라내면 성공입니다 일단 봐볼까요? 뭔지 봐야 되니까 일단 뭔지 봅시다 보는 것만 시작할 간식입니다 네 아우예 대체한 거 같아 벌써 입었네 크지 않네 이정재 이정재처럼 우야 왜 하는 거야 이거 제발 후기하셔도 될까요? 액정도 좀 바닥에 갖다 줬어 콧구멍 나올 것 같은데? 전원 타락자를 하는 거 아닌가요? 콧구멍 좀 바꿔줄게요 지금 며칠 얼마 전에 오 지쳤어 연체제 화이팅 이정재 18번 한 번만 입어주세요 네 37번 탈락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선에 올려주세요 하세요 오늘 생일이네 생일 형이 정말 힘내주세요 와 내 인생에 플랭크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는데 1번 탈락 됐다 됐다 어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안 되나요 잘 되겠습니다 예 바쁘지 우후우우우우우! 아라의 팀!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3판 2선승을 먼저 차지하는 팀이 승자입니다. 오프라지 거라! 아 이러면 목물이야 너무 아마도. 아니 그냥 목е 실례. 고를까요?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아 못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했는데 한 번만 더 우와! 8번..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굴러! 아이고! 아직 자축하기는 이릅니다. 게임의 세계에서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싸워라. 싸워. 1대1 줄다리기 최강좌를 가리겠습니다. 426번 탈락 1번 통과 마지막 게임은 제자리 멀리 뛰기를 활용한 증검다리 건너기입니다. 1대1겠죠? 나 죽이다 나른다. 난다! 난다요. 난다요! 할 수 있게 하는데? 성공! 근데 이거 부족이에요. 원래 자고 일어나는 대회하는 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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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자고 있잖아 매일 매일 할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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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탈락 이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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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아 아 비리는데 1번 탈락 1번 탈락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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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회장님 오우 땡땡땡땡 뒤에서 해야죠 이기는 오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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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4, 5, 6, 6, 4, 5, 6, 7, 8, 9, 9, 10 5, 6, 6, 7, 9, 9, 10 456번 통과 모든 게임이 끝났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현대백화점 그룹 최종 1등 1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첨을 기록한 1번과 456번 중 첫번째 게임을 먼저 통과한 456번 고성원 선임 고성원 선임입니다. 참가자분들께 같이 나눠서 이 즐거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손 한 번 잡으시죠. 자, 우리는 현대백화점 그룹 깜짝이야!